음악 휴대폰 좀 줘봐요 첫 만남에서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오후였다 박여사는 왜 휴대폰을 달라고 하느냐 묻지 않고 건네주었다 슬그머니 견눈질한 박여사가 잔잔한 미소를 짓자 이쪽의 휴대폰도 건넸다 우리 정식으로 사귑시다 박여사가 쿡쿡 웃었다 좋아요 콜 그녀가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할 때 어디서 날아왔는지 하얀 외가리 두 마리가 물속에 내려앉았다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정병국 작가님의 단편소설 안개꽃 미소입니다 이 작품은 정병국 소설집 타인의 방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75세의 화자와 60대 중반의 박여사 둘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텃받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마치 황순원의 소나기가 생각나는 작품입니다 둘의 황혼 재혼의 자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독자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안개꽃 미소 삼남매 모두가 결사 반대였다 75세 아버지가 재혼하는 순간 마치 세상이 폭삭 무너질 것처럼 아들 둘과 딸이 반대했다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지만 못마땅한 눈치가 영역했다 하나뿐인 사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장을 쳐다보거나 거실 바닥만 내려다보다가 돌아갔다 며느리와 사위에게 자네들도 할 말 있으면 하라고 차례차례 쳐다보았지만 누구도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사위들은 찬성이나 반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단단히 한 후 동행한 눈치였다 한바탕 반대 의사를 쏟아놓으며 난리치더니 큰놈 부부가 먼저 일어섰다 이어 둘째가 나가고 딸과 사위만 남았다 딸은 두 오빠 부부가 나가자 눈물까지 찔끈거리며 자기네 집으로 가자고 성화를 부렸다 말 한마디 섞을 사람 없는 아파트에서 노인의 혼자 외롭게 밥해 먹는 거 빨래하는 거 모두 힘들고 귀찮은 거 잘 안다 그래서 재혼하려는 것 아니냐 설사 그렇지 않고 그 할머니가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하자 그래도 재혼은 안 된다 아버지는 곧 팔순이다 무엇보다 자식으로서 불안하고 걱정되는 건 아버지의 노년 사랑이 아니라 오로지 건강이다 그러니 우리 집으로 가자 딸네 집에만 머물기가 뭐하면 오빠네 집도 돌아가면서 계시면 되지 않느냐 여자친구? 그것도 걱정 마세요 경로당에 가면 바글바글 해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재혼 선언으로 불협약심한 자식들 만들지 말고 일어나세요 지금 당장 자기 집으로 가자는 딸의 입을 막았다 시끄러워 정신사납게 웬 말이 그렇게 많아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타가 언성을 높이자 딸아이가 움찔 물러섰다 눈물 그렁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너도 그만 일어서라 이제 좀 쉬어야겠다 딸과 사이를 쫓아버리고 냉장고를 열었다 낮에 반주로 마시고 반쯤 남은 소주를 오징어 포와 함께 꺼냈다 티격태격하며 40년 넘게 살던 아내가 저 세상으로 간 후 적적할 때마다 한두 잔씩 마시던 술이었는데 이제는 술꾼이 다 됐다 아침을 제외하고는 점심과 저녁 두 끼의 반주로 소주 반병씩을 마셨다 점심으로 국수를 먹을 때도 반주를 빠뜨리지 않았다 부하 취미는 말만 골라하던 자식들이 사라지자 집안이 썰렁했다 미운 소리를 해도 자식은 자식이었다 여섯 명이 삥 둘러앉아 있을 때는 거실이 좁았다 삼남매의 부부가 애들을 데려오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숨 쉴 공간조차 없을 뻔했다 잔 가득 술을 따랐다 김이 조금 빠졌지만 못 마실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도 한 모금에 털어넣자 뱃속의 싸움에 진저리 쳤다 거푸 두 잔을 비운 후 박여사에게 전화를 넣었다 저예요 신호가 여러 차례 가서야 박여사가 전화를 받았다 박여사는 늘 저예요 라는 말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휴대폰 액정에 전화 건 사람의 이름이 있더니 굿해요 여보세요 말할 필요는 없었는지 모른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벽시계는 오후 여섯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집이에요 술 생각나세요 이쪽에서 할 말을 박여사가 먼저 하자 맥이 빠졌다 삼남매 부부가 몰려와 맥 빠지게 하더니 이번에는 박여사가 그랬다 삼남매 부부는 재혼 반대로 염장을 질러 백록해 했고 박여사는 술을 사겠다고 선수를 쳐 맥 빠지게 했다 누가 사든 일단 만납시다 그리로 나와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김빠진 술을 개수대에 쏟아버리고 아파트를 나왔다 초겨울의 저녁 바람이 한겨울처럼 차가웠다 아파트 단지에 길을 밝히는 반벙 등을 쳐다보는 순간 박여사와의 첫 만남이 떠올랐다 1년 전이었다 과천 중앙공원 옆 양재천의 잉어대를 빵부석이 되어 지켜보고 있었다 수십 마리의 크고 작은 잉어가 발랄해서 몰려다녔다 팔만 조금 움직여도 잉어는 와르르 달아나기 때문에 숨도 죽이고 있었다 산책 나온 박여사가 꼼짝도 하지 않는 모습에 궁금증이 발동했는지 빠르게 다가오며 물었다 영감님 물고기한테 무슨 일 있어요 잉어들이 박여사의 발소리와 목소리에 놀라 후다닥 달아났다 그 상황을 눈치챈 박여사가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부터 했다 죄송해요 전 물고기들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곱상한 얼굴에 몸매가 반듯한 할머니였다 스포츠웨어 차림이 썩 잘 어울렸다 나이는 60대 중반으로 보였으나 어쩌면 더 먹었겠다 싶어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어디에선가 본 얼굴이 분명한데 기억나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 옆 중앙공원에 작은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 손자나 손녀를 데리고 나왔을 때 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녀 곁을 벗어났다 그녀 박여사와는 그날의 인연으로 양재천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눴다 처음에는 가볍게 묵례했다 그러다가 양재천 산책로를 함께 걸으며 자연스럽게 추억의 이런저런 이야기까지 나누는 사이가 됐다 늦겨울에서 초봄으로 넘어갈 무렵 어느 날이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 햇빛이 유난히 눈부신 오후였다 그날도 무리지어 유유자적하는 양재천의 잉어떼를 바라보고 있을 때 박여사가 다가왔다 커피 좋아하세요? 박여사는 작은 보온병의 커피를 따라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제가 내렸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눈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루 마실 양의 커피콩을 가는 거라며 웃었다 커피콩을 엄지와 검지 중지로 집어질 때 느끼는 감촉이 늘 새롭다고 했다 어제는 따뜻함이 전해졌다면 오늘은 꽃잎처럼 너무 부드러워 조심스럽다고 했다 분쇄기로 가는 도중 툭툭 반항할 때마다 군밤 때리듯 힘주는 맛은 정말 짜릿짜릿하다고 했다 커피를 내릴 때 피어오르는 커피향기는 어느 꽃향기보다 감미롭다며 아무래도 커피에 중독된 것 같다고 했다 입에 맞으세요? 박여사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딱 제 스타일이네요 딱 그런 말도 할 줄 아세요? 박여사는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얼굴을 돌렸다 양재천 물가로 다가가 준비한 먹이를 뿌려주며 우르르 모여드는 잉어떼에게 말을 건넸다 많이 먹고 신나게 놀아 마치 손자 손녀에게 말하듯 속삭이는 박여사의 모습이 다른 날과 달리 쓸쓸하게 다가왔다 저 사람도 행복한 노년이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짠했다 노년의 행복 그것은 별것이 아니었다 부부로 평생 사는 동안 어디 아프지 않고 자식들 모두 제약가림을 잘 하면서 손자 손녀를 무탈하게 키우면 그게 바로 큰 행복 아닌가 여기서 무엇 하나라도 빠지면 노년이 편치 않다 박여사가 남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냈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느낌으로 알았다 바깥양반이 살아있다면 보온병에 커피를 담아오는 살가운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 무리의 사이클이 바람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뿌려준 먹이를 먼저 먹으려고 법석 떨던 잉어떼가 사이클에 놀라 순식간에 흩어지면서 달아났다 달아났다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다가 놀란 박여사를 쳐다봤다 달아나는 사이클 무리를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박여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저 사이클 때문에 물고기들이 다 달아났어요 물가로 가까이 다가가는 박여사의 팔을 잡았다 그럴 리 없겠지만 자칫 팔이라도 미끄러져 물에 빠지면 서로가 민망한 일이었다 물고기를 불러줘요? 박여사가 혼비백산에 달아난 물고기를 무슨 수로 부르겠느냐는 눈길로 쳐다봤다 커피와 함께 준비해온 물고기 먹이 봉지에서 먹이를 조금 꺼내어 물에 뿌렸다 그러자 서너 마리 모여들더니 떼지어 우르르 몰려왔다 전 소리쳐서 부르는 줄 알았어요 박여사가 입을 삐죽거렸다 이렇게요 잉어야 밥 먹자 큰 소리와 함께 손뼉을 탁 치자 고기들이 후다닥 달아났다 깜짝 놀라 도망치는 물고기를 바라보던 박여사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쳐다봤다 꼭 그렇게 놀려야 재미있느냐는 눈길이었지만 모르는 척 예면하고 남은 커피만 천천히 비웠다 양재천을 낀 좁은 길은 산책로와 조깅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구분선이 하얗게 쳐져 있었다 이 길은 과천 중앙공원에서 양재천의 발원 물길과 함께 시작돼 서울 양재동을 지나 한강으로 이어졌다 해 뜰 무렵부터 어둠이 내릴 때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봄에서 가을까지 온갖 야생화가 피고 겨울철에도 눈꽃이 피어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도시 속에 작은 자연이었다 커피와 잉어는 박여사와의 만남에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됐다 처음에는 우연히 만나면 뿡예하고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커피를 권하고 잉어와 사이클의 사건 아닌 사건 이후 자연스러운 만남이 됐다 언제 몇 시에 양재천 어디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지 않았지만 은연 중에 하루 건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각에 만나는 사이가 됐다 그러나 박여사가 과천의 열한 곳 아파트 단지에 어느 동에 사는지 혹은 단독 주택에 사는지 몰라 불안했다 아는 게 그녀의 성이 박시라는 것 뿐이었다 휴대폰 좀 줘봐요 첫 만남에서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오후였다 박여사는 왜 휴대폰을 달라고 하느냐 묻지 않고 건네주었다 그녀의 휴대폰에 이름과 전화번호, 집 주소를 저장했다 혹시 몰라 이메일 주소까지 입력했다 이 정도면 완벽한 연락처 저장이었다 슬그머니 견눈질한 박여사가 잔잔한 미소를 짓자 이쪽에 휴대폰도 건넸다 우리 정식으로 사귑시다 박여사가 쿡 웃었다 좋아요 콜 그녀가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할 때 어디서 날아왔는지 하얀 외가리 두 마리가 물속에 내려앉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 오리 서너 마리가 떠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배가 부른지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고 유유자적했다 박선녀 박선녀 이름을 한자 한자 또박또박 읽은 후 박여사 뒤에서 어깨를 감싼 모습에 휴대폰 셀프 사진을 찍었다 박여사가 조금 당황해 했지만 싫은 눈치는 아니었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귀자고 약속하면 이렇게 인증 사진을 찍어서 보관한답니다 예? 일종의 연인 언약식이죠 휴대폰에 전송한 인증 사진을 확인한 박여사가 빙글에 웃었다 영감님 여친 생기면 꼭 찍고 싶었던 사진이죠? 맞아요 텔레비전 연속극에서 젊은이들의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어찌나 배가 아프던지 나 주책 없는 늙은이죠 사귀자는 말에서부터 인증 사진을 찍는 모든 것이 망령든 늙은이의 행동 같아 민망하고 불안했다 늙었지만 젊은이의 기분 한번 내 보자는 욕심이 자칫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할지도 몰랐다 뭐 이런 정신나간 영감탱이가 다 있느냐며 기겁하여 달아나기라도 한다면 두 번 다시 양재천이나 중앙공원에서 만나지 못할 것이다 다행히 그녀는 느닷없는 어쩌면 황당한 일일 수 있는 인증 사진에 호감을 보였다 기분 좋으세요? 박여사가 기분 좋은 표정으로 인증 사진을 다시 확인하며 물었다 예 한 백년쯤 젊어진 것 같아요 그럼 됐어요 하지만 박여사의 하지만이라는 단서에서 하늘을 쳐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었다 김포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일이라 삼십여 년 전 중국 북경을 자주 오갈 때 내려다 보이던 과천과 안양 의왕시의 아파트 단지 모습이 떠올랐다 한국을 떠날 때나 한국으로 돌아올 때나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아파트 단지의 하얀 풍경은 늘 가슴 저미게 했다 남의 나라 북경에서 일하지 말고 가족이 있는 내 나라 내 땅에서 돈 벌면 안 되느냐는 참은 자답이 안겨준 가슴 저림이 아니었다 떠날 때는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지기 싫은 이별의 아픔이었고 돌아올 때는 만남의 설레임인데도 가슴이 저려오곤 했다 그녀도 비행기를 쳐다보다가 하지만 다음 말을 잊어버린 것일까 하늘에서 비행기가 사라지자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했다 나란히 걸으며 힐끔힐끔 눈치를 살피다가 물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말 하려고 했어요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박여사는 대답 대신에 엷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무슨 의미죠? 걸음을 빨래하여 앞을 가로막았다 방금 그 웃음은 또 뭡니까? 궁금하세요? 예, 아주 많이 그녀가 하늘을 많이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길은 마주 대하기보다 늘 스쳐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상대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 애면했다 아니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했다 오늘도 그랬다 이쪽에 짓궂은 장난을 받아주긴 했으나 시선은 비껴갔다 정면으로 마주하는 눈길이 없었다 그런 그녀가 이쪽에서 피할 만큼 노골적으로 많이 쳐다보자 기쁘면서도 당황스러웠다 남자는 80 먹어도 애라더니 정말 그러네요 예? 애기처럼 자꾸 보채면 도망갈지 몰라요 아, 예 아, 예라고 대답했으나 보채지 말라는 말 뜻을 정확히 알아차리지 못했다 다만 귀에 따라와 박힌 것은 도망갈지 모른다는 말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때려앉았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만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70 중반의 나이에 좋은 여자친구 만나기가 어디 쉬운가 박여사가 어떤 여자인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느낌은 한마디로 착한 여자였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예쁜 할머니였다 그녀가 먼저 말할 때까지 말없이 나란히 걸었다 그녀는 양재천의 마른 갈대 줄기를 만져보거나 파릇파릇 올라오기 시작한 클로버 밭에서 행운의 네잎을 찾기도 했다 봄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마른 풀줄기가 많은 양재천 진검다리를 건너 과천 운동장 옆 조각공원으로 갔다 조각공원에는 부부가 함께 밭에서 챙기질하거나 쉬고 있는 지나가던 나그네와 농부가 소머리 탈을 쓰고 장난치는 여유로운 모습의 작품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었다 혼자 올 때는 그냥 무심히 지나쳤는데 박여사와 함께 돌아보는 지금은 아니었다 작품 하나하나가 정겹게 느껴졌다 박여사는 담을 사이에 두고 장독을 여는 아낙나와 쟁기가 아닌 책을 들고 아내를 바라보는 상투튼 남편 조각상에 따뜻한 눈길을 던졌다 일하기 싫어서 책을 들고 도망가려는 남편의 표정 좀 봐요 한마디 들을까봐 잔뜩 긴장했어요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막걸리 가져오라고 큰소리 치는 모습인데요 아니에요 입을 꼭 다물었잖아요 큰 기침한 후 입을 다문 모습이 아니고요 누가 맞는지 물어볼까요 저 아낙에게 장독을 여는 아낙 조각상으로 다가가는 박여사를 바라보며 문득 노년의 꿈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그녀의 꿈이 무엇이든 간에 좋은 친구가 되어 도와주고 싶었다 박여사는 조각상 아내에게 묻지 않고 그대로 지나쳤다 저쪽에 재미있는 작품이 있어요 그녀가 안내한 작품은 조금은 얄미운 농부 모습이었다 상투를 튼 농부가 평상에 낮잠을 즐기고 있었다 머리맡에는 읽다가 던져놓은 책이 있고 그 옆에 삶은 감자가 담긴 사발이 놓여있었다 저고리가 위로 올라가고 바지춤이 흘러내려 드러난 배가 볼록했다 저 농부의 표정 좀 보세요 어쩌면 저리도 천하태평 이래요 정말 천하태평 이었다 상투 튼 농부는 감자 몇 알과 책 한 권으로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양 낮잠 산매경이었다 이 조각공원의 조각작품은 조선 광해군 때 어우당 유몽인이 지은 어우야담을 테마로 조성했다 간교한 여우가 우매한 사람들을 현혹하여 서로 둔감시킨다는 내용이다 어린 시절 초가의 부엌 옆에 낡은 평상이 하나 있었다 늦은 봄부터 초겨울에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하루 세 끼 밥을 평상에서 먹었다 조각삼간에는 가족이 모여앉아 밥 먹을 수 있는 대청마루가 없었다 안방과 부엌 사이 벽에 작은 문이 있어 밥사발과 찬을 드리곤 했지만 그것은 추운 겨울철 뿐이었다 밥상을 내고 드리기 편한 부엌 옆에 평상은 밥 먹는 곳이자 아버지에겐 낮잠을 즐기는 편안한 공간이었다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박여사의 눈길이 빠르게 다가왔다 저 동부에 잠자는 모습이 영락없는 아버지네요 눈에 선해요 영감님의 어르신이 농사를 지으셨나 봐요 예 당신의 땅 한 뼘 없는 소장농이셨지요 소출 절반을 땅 주인이 가져가는 그렇게 많이 가져가요 라는 표정에 박여사에게서 농사에 대한 호기심이 묻어났다 감자씨 하나 심어보지 않은 도시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어쩌면 농사는 신비한 세계일는지 모른다 그래서 60중반에 그녀두니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변한게 아닐까 귀촌이 아닌 도시생활 속에서 농사짓기를 경험할 수 있는 주말농장을 떠올렸다 다행히 청계산 끼슬게 주말농장에 손녀 손자 이름으로 분양받은 밭이 있었다 열 불평 두 계좌였다 지 지난해부터 소율삼아 배추나 무 등속을 갖고 온 분양받은 밭 일부를 박여사의 몫으로 나눠주기로 했다 밭이 있으면 어떤 채소를 가꿀래요 앞뒤 설명 없이 불쑥 묻자 그녀는 잠시 생각하는 눈치더니 채소 이름을 줄줄이 말했다 상추 쑥갓 아우 배추 부추 파 토마토 가지 호박에 신선초까지 다 가꾸어야죠 그 많은 걸 혼자서요 그렇죠 욕심이죠 밭일 한번 해본 적 없는 늙은 여자가 참 주책 없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주책 없다는 물음을 인정한 끄덕임이 아니었다 그동안 혼자 일했던 주말농장 밭농사를 올봄부터는 박여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푼 고개짓이었다 바람과 햇살이 갑자기 포근하게 느껴졌다 주말농장에 밭 가꾸기에 박여사를 끌어들이기로 결정하기 방금 전까지도 바람이 차다는 느낌이었다 겨울의 끝자락이 참 길다는 불만의 눈길을 해가 떠있는 하늘에 던졌었다 박여사에게는 기회를 보아 주말농장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선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부터 만들기로 했다 여자와 남자가 빨리 친해지게 하는 진검다리는 역시 음식이었다 양재천에서 우연히 만나 산책하는 사이가 됐지만 이왕이면 식사도 함께하는 친구가 되자고 밀어붙였다 몇 차례 밀고 당긴 끝에 그녀의 순종을 끌어냈다 그녀는 무엇을 먹자고 먼저 말하는 법이 없었다 늘 영감님이 먹고 싶은 거 그거 먹어요 라고 말했다 그 무조건의 순종 마음에 안 들어요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무슨 일 있어요 오늘따라 신경이 날카로우세요 그녀의 오늘따라라는 말에 허허 웃었다 박여사는 무엇인가 이상하면 또는 궁금하면 꼭 붙이는 말이 있었다 무슨 일 있어요 였다 목소리가 조금 탁해도 무슨 일 있느냐고 물었고 웃음이 많아도 그렇게 물었다 말이 없으면 눈치를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런 그녀의 습관에 먼저 아무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눈부터 흘겼다 꼭 그렇게 놀리고 싶으세요 예 재미있잖아요 그러다가 잠꼬대 하시겠어요 박여사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혼자 사는데 그까지 잠꼬대 좀 하면 어때요 설령 집에 다니러 왔던 자식 중 누가 듣는다고 해도 흉잡힐 일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바로 박여사의 건강입니다 요전날도 보니 식사 후 슬그머니 약을 먹던데 민망해 할까봐 묻지 않았어요 그냥 소화제일 것이다 축소 해석하면서도 혹 지병으로 고생하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점심으로 굴국밥에 굴전을 먹고 나오니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 비가 그치면 봄기운이 완연할 것이다 때마침 어제 주말농장에 올라가 열평 땅을 모두 삽질했다 이른 점심을 먹은 후 아파트에서 이십여분 걸으면 도착하는 주말농장에 올라가 겨우 내 굳은 밭을 삽으로 갈아엎었다 배추 등 채소별 정리까지 했는데 비가 오니 말 그대로 담비였다 종묘상에 다녀옵시다 종묘상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서울 양재에서 성남 방향으로 빠지다가 오른쪽 과천시로 접어들면 우면산 품 안에 큰 분재단지가 있고 도로변에는 종묘상도 여럿 있었다 과천 중심가에서는 택시로 십여 분이면 족한 거리였다 왜요 거기에 무슨 일 있어요 박여사는 어김없이 습관적인 말 무슨 일 있느냐고 질문하며 택시 정류장 쪽으로 몸을 돌렸다 어떤 채소 씨앗을 살까요 택시 안에서 묻자 박여사는 눈만 깜빡거렸다 채소를 가꿔보고 싶다면서요 그러려면 씨앗부터 사와야지요 밭이 없잖아요 밭 있어요 전 없어요 박여사 땅도 과천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채소를 가꿀 자기 몫의 땅이 있다니 더구나 농촌이 아닌 과천시에 있다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종묘상에 들른 박여사는 마냥 신기한 표정이었다 60평생 처음 들어온 가게라며 씨앗 봉지마다 집어들고 설명서를 살펴보는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가꾸고 싶은 채소 씨앗을 골라보라고 했더니 꽃씨까지 잔뜩 챙겨왔다 그걸 그걸 다 심자고요 예 그러면 안 돼요 너무 많아요 손바닥 만한 밭이라 다 못 심어요 박여사가 가져온 씨앗 중 배추 상추 쑥갓만 골랐다 나머지는 모두 밀어놓자 그녀가 꽃이 봉지 하나를 들었다 채송화였다 주말농장의 밭에는 꽃씨를 못 뿌려요 하지만 그 채송화 꽃씨는 삽시다 주말농장의 작은 부스 하나를 빌려 쓰고 있었다 부스에는 삽 호미 부삽 등 농기구에 의자와 탁자 하나가 있었다 탁자에는 작은 버너와 냄비가 있어 밭에 올 때마다 커피나 라면을 끓여 먹곤 했다 그 부스 주위에 심으면 채송화 꽃을 여름 내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스 주위에는 잡초뿐이었다 이름 모르는 좁쌀 크기의 잡초꽃이 피긴 했으나 눈길을 끌지 못했었다 토마토 가지 고추씨는요? 그녀가 서운한 얼굴로 물었다 그것은 모종으로 사요 다음 주에 오면 살 수 있대요 아 그래요 그녀는 모종으로 산다는 말에도 감탄했다 농사를 전혀 모르는 그녀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감탄 뒤에 민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매일 매 끼 밥상에 오르는 채소인데 어떻게 재배되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자 밀려온 부끄러움과 무한함이었다 시 언제 뿌려요? 돌아오는 일요일에 파종행사 있어요 그날 분양받은 회원과 가족들이 다 모여요 저도 가도 돼요? 말했잖아요 박여사의 땅도 있다고 손자 손녀 옆에 팻말 꽂아 드릴게요 박선녀 여사 동장 이렇게요 박여사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녀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지 마세요 손자 손녀들이 밭에 왔다가 그걸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할아버지가 이상해졌다고 아드님이나 며느리에게 말하면 어쩌시려고요 아드님이 박여사가 누구냐고 꼬치꼬치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려고 그래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하니까 그만두세요 박여사의 발에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아들 형제 부부와 손자 손녀 누구도 주말농장을 분양받은 사실조차 몰랐다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밭에서 나오는 무한게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 사실을 알면 효랍시고 일손 걷고 편히 쉬라는 엉뚱한 잔소리 할게 뻔했다 그것이 싫어 꼭 필요한 만큼만 주방에 드리고 나머지는 모두 이웃집이나 아파트 경비원에게 나눠 주었다 늦봄부터 늦가을까지 수확하여 나눠 먹는 채소의 종류와 양이 제법 됐다 때로는 주말농장에서 곧바로 산책 나온 사람이나 등산객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그들에게 주는 양이 산더미처럼 많지 않아도 활짝 웃으며 받는 모습은 늘 늙은이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그 설렘을 박여사에게 경험시켜 주고 싶었다 일요일 박여사가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가벼운 등산복 차림이었으나 배낭은 불룩했다 빈손에 작업복 차림으로 오라고 했는데 바리바리 먹을거리를 준비한 모양이었다 배낭이 묵직했다 배낭 밸방을 늘려 매자 박여사가 투덜거렸다 여자 배낭을 왜 남자가 매요 남세스럽게 못 들은 척 걸어가자 박여사는 한걸음 뒤쳐져 따라왔다 그 모습이 영락없는 옛 여인이었다 박여사는 사별한 남편과 애출했을 때 지금의 모습 그대로였을 것이다 조용히 남편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여인 문득 죽은 아내가 떠올랐다 아내는 평생 남편의 팔짱을 끼지 못했다 늘 뒤에서 따라왔다 그게 못마땅해 팔짱을 끼게 하면 기겁하여 뺐다 사람들 눈이 있으니 어서 앞서 가라는 눈짓만 보냈다 날씨가 참 좋죠 주말농장의 회원들이 우리를 부부로 할 텐데 괜찮겠냐고 물으려다 날씨 이야기로 돌렸다 한두 달 사이에 많이 친해지긴 했으나 아직은 그런 오해를 받아도 아무렇지 않게 넘길 만큼 친숙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여기저기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녔지만 한 번도 과천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과천을 품고 있는 관악산과 청계산 기슭의 음식점이 고작이었다 아파트에서 모두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였다 음식점에서든 산책길에서든 신상에 관한 농담은 물론 저 세상으로 떠난 반려자 이야기도 입 밖에 떼지 않았다 남편이 없는 아내가 없는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추말농장은 이미 분양받은 회원과 가족들로 북작거렸다 그들은 분양받은 밭의 흙을 고르거나 미처 갈아엎지 못한 밭을 뒤늦게 삽질하고 있었다 이미 고랑을 내고 씨를 뿌리며 깔깔거리는 젊은 부부들도 있었다 박여사는 주말농장의 광경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놀란 표정으로 주말농장의 풍경을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따라왔다 산기슬계의 첫 번째 밭 가운데 있는 팻말 박선녀 여사 농원 앞으로 안내하자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았다 감동과 흥분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모르다가 흙을 만지며 빠르게 물었다 정말 이게 제 밭이죠 암요 박선녀 여사 밭이에요 제가 씨 뿌려도 싹이 뜰까요 안 튀면 어쩌죠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돼요 또다시 흙을 두 손에 담는 박여사의 얼굴이 발갛게 상기됐다 생전 처음 경험하게 될 채소 씨앗 뿌리기에 크게 들뜬 모습이었다 농장주의 안내 방송에 따라 주말농장 개소식이 시작됐다 개소식은 태극기에 대한 경예우 애국가를 부르고 축사가 있는 그런 식순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초간편의 행사였다 농장주가 손에 들고 애치는 확성기의 말을 따라 회원들이 합창하면 그것으로 행사의 시작과 끝이었다 큰 천막과 작은 개별 부스 사이에 걸어놓은 청계산 농장 파종식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농장주의 인사에 모두가 와 함성을 하였다 저 현수막에 쓰여있는 구호 보이시죠 제가 선창할 테니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농장주의 어느란 안내에 사람들이 와르르 웃었다 우리는 청계산 농장가족 자식 키우듯 정성들여 가꾼다 이웃과 나눠 먹는다 와 농장주의 선창으로 분양 회원들이 입을 모아 한마디 한마디 에치는 것으로 농장 개소 행사가 끝이 났다 그 후부터는 각자 알아서 밭일을 하면 됐다 완전 초보 박여사도 열심히 따라했다 고를 낸 다음 씨앗 뿌리고 덮는 작업까지 조심스럽게 해냈다 배추와 상추 쑥갓 씨앗 뿌리기가 끝났을 때 이미 점심시간이 지났다 시간이 날 때마다 올라와 채소를 가꾸다가 책도 읽는 부스로 안내받은 박여사는 이곳마저 신기한 눈치였다 비가 새도 책이 젖지 않도록 비닐로 덮은 앉은 뱅이 작은 책장까지 살펴본 그녀가 눈길을 마주하며 말했다 여긴 새로운 세상이네요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래요? 난 걱정했어요 처음 하는 밭일이라 왠걸요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하게 해주셔서 허리까지 굽혀 인사한 박여사가 서둘러 배낭에서 뻐글거리를 탁자에 꺼내놓았다 말 그대로 한상 차림이었다 미역국만 있다면 생일상이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작은 물병을 꺼냈다 대추술이에요 농사일 할 때는 꼭 술이 있어야 한다면서요 그녀가 직접 담은 술이라고 했다 술을 즐기지는 않지만 과일주 담는 것이 침이라고 했다 혼자 사는 아파트의 방마다 온갖 과일주로 넘쳐난다며 여기 밭에 올 때마다 한 병씩 가져오겠다고 했다 박여사가 담은 술을 골고루 바쁘려면 하루에 두 번씩 올라와야겠네요 그래도 되죠 그렇게 하세요 덕분에 전 채소 가꾸기를 배울 수 있으니 좋아요 박여사와의 밭일은 즐거운 시간이었다 지 지난해와 지난해에도 늘 혼자였다 자식들은 물론 등산 친구들에게도 비밀로 했기 때문에 언제나 혼자 일했다 그때마다 무건 수행하는 기분이었다 누군가 말을 걸지 않으면 채소에 청계산 바람에 구름에 말을 걸든지 아니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박여사 있으니 고독한 일소는 끝이었다 수확물도 나눌 수 있으니 올 밭농사는 더 재미있을 것 같았다 매일 와서 일해야 해요 왜요 매일 오고 싶어요 예 싹이 언제 튀우는지 싹이 튀면 잘 자라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설마 밤에도 올 생각은 아니죠 그녀가 웃었다 밤에는 무서워서 꼼짝 못 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주말 농장인 밭이 산기슭에 있다고는 하지만 애진 곳이 아님으로 혼자 와도 문제될 게 없었다 여름밤 잠이 오지 않거나 달빛이 좋으면 밭을 찾기도 했었다 매번 랜턴을 가져갔으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밝은 달빛에다 반벅등과 가로등까지 켜져 있어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다 박여사에게는 주말농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밭으로 올라가 채소 가꾸기에 빠졌다 점심을 함께 하려고 전화하면 그녀는 밭에 있었다 하는 수 없이 점심을 포장하여 간 적도 여러 차례였다 열평밖에 안 되는 작은 채소밭이었지만 올망졸망 여러 채소를 가꾸면서 우리는 어느새 노년의 연인이 되어 있었다 누가 보면 연인이 아니라 영락 없는 노 부부였다 비가 올 때는 어김없이 작은 부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빗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부스에 떨어지는 빗소리밖에 못 들었으나 어느 초여름 비부터인지 모르지만 채소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들리세요? 어쩜 저리도 낭낭해요? 박여사의 말에 왼쪽 귀를 밭쪽으로 돌렸다 오른쪽 귀는 중이엄을 앓고 나눠 가늘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꼭 피아노 소리 같아요 안 그래요? 내 귀에는 그냥 빗소리인데요 후두둑 후두둑 아이고 영감님도 참 알았어요 네 눈을 감고 들어보리다 어린 시절 커다란 호박잎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좋아 마냥 서있다가 감기에 걸려 혼이 났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어린 가슴에도 묘하게 파고들던 빗소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러나 그러나 그때는 피아노 건반을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자연의 소리였다 아 들려요 정말 피아노 소리 같아요 소녀처럼 두 손을 기도하듯 모은 박여사의 느낌에 동조했다 그거 보세요 제 말이 맞죠? 연주 끝나면 커피 권할까요? 비에게 말이죠? 박여사가 쿡쿡 웃었다 그녀는 정말 커피를 준비했다 채소밭이 풍성해지면서 음식점에서 먹는 점심이나 저녁이 서로의 아파트로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누구의 눈치를 볼 것 없이 서로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며 밭에서 가져온 채소를 곁들이는 식사는 더없이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어쩌다가 피치 못할 일로 보게 된 날에는 전화로 아쉬움을 달랬다 그렇게 여름가고 가을이 왔다 겨울 김장용 배추와 물을 걷어들일 무렵 연락 없이 찾아온 작은 아들에게 박여사와의 만남이 들통이 났다 저 먹다가 작은 아들의 기습을 받은 박여사는 당황하여 당신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그날 밤 작은 아들의 저녁 먹다가 작은 아들의 기습을 받은 박여사는 당황하여 당신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그날 밤 작은 아들의 끈질긴 추궁에 모든 사실을 실토하면서 앞으로 재원할 생각마저 밝혔다 이왕 지사 두 사람 관계를 털어놓은 거 감출 이유가 없었다 예상대로 다음날부터 난리가 났다 큰 아들이 들이닥치고 하나뿐인 달이 부산에서 달려와 죽은 엄마에게 미안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자식들이 그러건 말건 외면하고 두 집을 오가며 주말농장에서 수확한 배추와 무 바로 김장까지 끝냈다 밤새 첫눈이 소복소복 내린 일요일 두 아들 부부와 딸 사위가 몰려왔다 그들은 토요일 밤에 이미 의견 동의를 보았는지 딸년이 앞장서 박여사와의 재원은 안된다고 못 박았다 자식들의 행동에 화가 났지만 말 한마디 안하고 듣기만 했다 곧 팔순이 되는 노인 내가 재원이라니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자식들이 언제 소홀하게 보셨느냐 말씀 좀 해보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자식들이 서운했다 아니 화가 났다 오래전에 죽은 아내에게 미안한 것은 남편인 내 문제이지 너희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소리칠 뻔했다 재원도 내 선택이니 나서지 말고 돌아가라는 말이 울컥 치밀었지만 꾹꾹 눌렀다 자식들과 자식들과 다툴 문제가 아니었다 일요일 때문일까 전통 찻집에는 손님이 없었다 평일 저녁에는 찻집 주인이 담은 약초술을 마시러 온 손님이 제법 됐다 김치전도 빠깔스럽게 부쳐내 박여사나 친구들과 이따금 들려 술맛을 즐기곤 했다 자식들의 재혼 반대에 화가 난 가슴을 애써 누르며 박여사를 기다렸다 박여사도 자식들에게 늙은 남자와의 재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시달림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됐다 그 일로 자식들과 소원해진다면 박여사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안겨주는 것이다 다행히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찬성하며 축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통 찻집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박여사가 긴장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녀는 맞은편에 앉기 무섭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술 한 잔 같이 하자고 전화했어요 박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술과 김치전 안주가 나오자 말없이 술잔을 채웠다 한순배 두순배 세순배째 잔을 들자 미소를 머금었다 아무 일 없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얼굴에 다 드러나요 그러니 어서 털어놓으세요 라는 압력의 미소였다 그 미소에 번번이 입을 열었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박여사가 우리집 자식들의 반대를 끝까지 모른채 재혼해야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으므로 대답하지 않았다 슬그머니 말머리를 돌렸다 아들집에 언제 다녀왔어요 꽤 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아들가족이 다녀갔어요 그녀가 말했는데 깜빡 잊고 있었다 일남일녀 중 딸은 가족들과 호주로 이민 갔고 하나뿐인 아들도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그 아들 가족이 몰려온다고 해서 부랴부랴 주말농장으로 가 채소 이것저것을 뜯어다 주지 않았나 애들이 채소가 맛있다고 나머지는 몽땅 가져갔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 듣고 내가 생색깨나 냈지요 아마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왠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빌려왔다 채소가 맛있다며 가져갔다는 말도 거짓말 같았다 아들은 물론 호주에 있는 딸까지 젊은 노인도 많은데 어쩌자고 상노인과 가깝게 지내느냐 그만 끊으라고 펄쩍 뛰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박여사는 그 사실을 숨긴 채 오늘도 자리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당신 채혼을 자식들이 반대하지 않느냐 단도 직입으로 부르려던 마음을 접었다 자녀와의 의견 충돌로 전전긍긍하면서도 내색하지 않는 게 사실이라면 모른 척하는 게 옳았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야 할 일이 참 많았다 5년 전에 먼저 저 세상으로 간 아내도 남편의 실수를 모르는 척 넘어가 가정의 행복을 지켜냈다 죽은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박여사가 사실을 털어놓아도 못 들은 척 넘어가기로 했다 반쯤 남은 잔을 비운 후 재혼 기념으로 떠날 계획이었던 해외여행 이야기를 불쑥 꺼냈다 우리 동남아 여행 떠날까요? 뜻밖의 말에 박여사가 숙였던 얼굴을 들었다 따뜻한 나라에 풍치 좋은 것만 여행하다가 겨울이 끝날 무렵에 돌아옵시다 정말 그래 주시겠어요? 갑자기 박여사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다 잠시 복잡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미소 지으며 또 불었다 정말 괜찮겠어요? 그럼요 내 인생인데 누가 뭐래요 손자 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아 박여사의 말이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녀석들은 할아버지가 멋지다며 파이팅을 애쳐줄 것이다 동남아 여행지에서 두 분이 맛있는 거 사 드시라고 자기들 용돈을 살그머니 줄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허허 웃음이 터졌다 박여사 우리 생각만 해요 우리 정말 떠날 수 있겠어요? 그녀의 반복되는 조심스러운 물음에 이번에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갑시다 따뜻한 나라로 눈물 가득한 그녀의 눈에 엷은 웃음이 스며들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아려왔다 해외여행 동행을 승낙 받았으면 기뻐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콕 찍어서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슬픔이 하나로 뒤엉킨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자식들 눈치 볼 것 없이 내일부터 여행을 준비해도 연말이면 충분히 떠날 수 있었다 해외여행사를 운영하는 친구 아들에게 부탁하면 현지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이 관광하며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자식들에게는 여행 첫 기차 국가의 공항에서 연락하기로 했다 박여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하자 눈을 흘겼다 우리의 동남아 여행을 위해 건배합시다 영감님 우리 자식들로부터 도망치는 거 아니죠 빈잔을 채워주는 박여사의 손길이 가늘게 떨렸다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고개를 끄덕이며 하얗게 웃었다 머리도 눈썹도 수염도 하얀 사람이 소리 없이 웃으면 소복하게 핀 안개꽃 같다는 박여사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미소였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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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